꿈의 승률 7월,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승부입니다. 두 번째, 이제 전쟁입니다. 졌던 거 대갚아줘야 하는 게 프로세계이기 때문에. 아마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. 잡아 당깁니다. 바구로 왼쪽. 바구로 왼쪽, 좌익수. 들어가갑니다. 들어가요, 들어가요. 들어가요, 들어가요. 들어가요, 들어가요. 들어가요, 들어가요.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지덕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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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. 투수 참았으면. 3루 선착. 3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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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는 완전히 달라요. 이거는 안 당하지. 잡아라. 오늘은 안 당해.